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원수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뭐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 100명 가운데 52명이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입을 닦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국가원수라고 여기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윤 대통령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옳은 일을 해야 여러분들 존경이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직책을 보고 그렇게 그건 뭐 노예건성이 있는 거죠. 주관을 갖고 세상을 보면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5년짜리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왕조 멘탈리티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 하면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무슨 대통령이 대단한 겁니까 그냥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일보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건데 문화일보에 10월 27자의 5단 통광고가 나왔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 국가원수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을 이게 여러분들 반영한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와 처단 없이 내년 총선 실시가 불과합니다. 현재 중앙선거위에 당장 해산하고 행정안전부가 전면 수계표로 선거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고문단 의장이 노재봉 전 국무총리네요. 이게 이렇게 한 몇백만 원 정도 될 건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양반이 국가원수가 진짜 맞냐 헌법수호에 대한 그런 책무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둑놈들 2군하고 4군 3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선 어떻게 훔쳤나 여기 보시게 되면 2군하고 3군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참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본 겁니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빼앗긴 득표수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평균치가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가 전국 평균이 15.42%인데 대구하고 경북은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3.9%에서 3.3% 이게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전국 평균치만큼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이루어졌으면 이재명 이름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절을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호남은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공을 들여도 몇 표 받지 않는 데서 30% 40%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경상북 사람들이 참 그거 한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보고 이게 우연 이게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항상 이 좀 찜찜했거든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윤석열의 몰표가 여러분 사전투표에 쏟아진 데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3.9% 3.3%밖에 표를 도독질 당하지 않았을까 참 운이 좋았다. 혹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들이 협조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화가 돌아가는 걸 윤 대통령이 저렇게 침묵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우연적인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구하고 이런 경상북도만 이렇게 조작을 안 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니까 이게 조작값이 이러면 전혀 조작이 안 이루어지는 게 9개 지역입니다. 포항시 북구 남구 경주 예천 성주 영양 의성 영덕 울진군 그런데 나머지 지역도 행패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값이 낮습니다. 여기서 5%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00장당 다짱을 훔쳤다는 거죠. 너무너무 낮은 겁니다. 제법 그래도 높은 데가 안동시의 10%입니다. 너무너무 석연치 않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운이 좋은 양반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우연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2년 대성령 성대의 최대 이변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조작을 아예 하지 않은 선거구가 다수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 조작 정도가 형편없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상북도는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소를 가져가서 이재명에게 더해주기 위한 안성맞춤 지역이었다. 보수 야승인 대구도 마찬가지다. 낮은 조작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두 지역에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우연이냐 자기냐 지금은 여러분도 그냥 우연만으로는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낮은 조작값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야기죠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여러분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에서 이렇게 윤석열의 몰표가 써져 있는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이렇게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지하게 낮은 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거냐. 옛날에는 우연히 발생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그게 그런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낮은 조작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두 지역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사연이냐 이야기죠. 세월이 흐르면 이제 밝혀지겠죠. 윤석열이 경상북도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에서 67만 204표나 된다. 그런데 빼앗긴 득표수는 고작 2.31% 2만 1,804표에 불과하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동원된 득표수도 4만 4,882표로 총 조작값 4.75%에 비해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보좌할 것 없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조차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6만 표에 7만 표 정도로 이동시켰는데 경상북도에서 고작 4만 4천 표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변 중에 최대의 이변이다. 왜 이변이 발생하느냐 연구자로서 의문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다? 글쎄 이런데 그동안 선거 조작을 여섯 번째 해온 사람들이 일곱 번째 실수를 했다? 글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야. 국회의 선거구 조작한 적이 없어. 개표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잠시 졸기라도 했나? 놀랍게도 경상북도의 사전투표 조작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거구가 무려 9개 지역이다. 득표수를 더하고 빼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기 사전투표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작값이 0%라는 이야기다.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사전투표 투표지 분류도 이러면 큰 역할을 하지만 선관위 내부에 있는 별도의 서버에서 최종적인 집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투표지 분륙에서 아무리 작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개수작업에 종결판은 종착지는 서버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거의 조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진실이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숫자를 볼수록 여러분들 그게 이런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입을 어떻게 다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아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 여러분들 실시했던 공직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본인이 사명법권회가 여러분들 김태호를 밀었는데 거기서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걸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분이 글을 남겼네요. 한 번 여러분들 전체는 보실 수 없겠지만 선거 부정 문제를 저는 민주당의 저모양 적권인의 시간은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혹한 결말을 예고하다 하시지 일련의 상황들이 비관적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부정선거와 사법부의 행포 정권교체 이후 실질적으로 누적된 윤석 온 적폐의 척결을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강단 있고 뚝심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만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념의 정립이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존속할 수 없으며 민생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끌어야 되는 자리인데 외국의 초청 외유로 국의를 펼치고 있을지는 모르나 대선 후보 시절 그렇게나 강조했던 내치에 대해서는 취임 인연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잘 해결될 것이란 추상적인 말만 하여 도대체 적폐척결을 위해서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조작질 선동질하며 반국가적인 행패를 뿌리고 있는 자들과 타협하여 뭐 이렇게 되고 솔직히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기대도 없고 그러나 실망도 배신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신위를 보다보면 가슴에서 송곳이 뚫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에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천원과 국민심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는데 검토해신기관으로 두 민원권 모두 중앙선거할련에 이첩됐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저는 적어도 하잘껍 나의 민원이 대통령실로 전해질 줄 알았습니다. 온라인상 대통령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민원체는 없고 오히려 더 권위적인 조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국민 민원에 대해선 정권교체 이후에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윤석열의 한동훈이 모를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난 적어도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계획과 실행식이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제 착각과 제 짝사랑인 것 것입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이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오로지 검찰에 세운 터라 영감님으로만 살아와서 현장을 모르는 것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그 썩어빠진 권위주의는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자기들이 지지한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연세가 좀 드신 분 같네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 여러분들 조작규모가 컸기 때문에 연석열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무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길 것이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인 거죠. 그건 뭐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죠. 국민들을 적치하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그냥 밀어넣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